잠 걸리면 안 돼 근데 볼 수가 없네 하나 둘 셋 모공샷 모공샷 안녕하세요 APQ 보미입니다 네 나한 양 인사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나한 양입니다 오늘 같이 마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인사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 샴 쌍둥이입니다 샴 쌍둥이장 아 여기 보이네 예예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? 뭘 하고 있을까요? 저희가 지금 화보를 찍으러 왔어요 여기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? 여기 째려보는게 아니라요 화난게 아니라요 아시다시피 지금 나한 양과 머리를 땄어요 네 나한 양 오늘 컨셉이 뭐죠? 오늘 컨셉은 자매 컨셉이죠?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황홍련 장황홍홍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? 네 가득처럼 정말 해친 자매처럼 찍는 컨셉인데 홍련입니다 정원지 정원지 아 저기 나한 양 제가 너무 제가 들어 드릴게요 나한 양 이거 확인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오 신기하다 페이스북 라이브 라이브 처음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이런 컨셉을 처음 해봐서 되게 이쁘죠 머리 어떻게 보면 좋지? 눈 돌아갈 것 같아 내가 찍어줄게 나랑 잘 나와요? 아니요 제가 머리 찍고 있는거야 잠깐만 이거 좀 물어봐봐 네 내 생각났습니다 맞습니다 왜 어딨지? 이게 흔하네 눈이 약간 옆에 가봐요 어? 옆에 가봐요 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 되네 되네 아 되네요 저게 뭐한거죠?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목표를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생각났구요 제가 정말 약간 쌍둥이 같은 컨셉으로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기서 촬영하니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네 나은이형과는 처음 아니요 그쵸 둘이 찍는거 나은이형은 그쵸 예전에 초롱언니랑 함께 찍었었었죠 그쵸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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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죠? 네 저희도 신기합니다 너무 감정 없이 아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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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표님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밖에 없네요 많이 안올라오네요 예 오늘 많이 시청해주세요 어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 이거 얼굴 가려 보여 안녕 나은이형은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있었던 적이 처음이에요 오늘 끝나기 전까지 계속 붙어있을 예정이고요 제가 하트카리를 꽉 부리고 있어요 아 예예 제가 한번 까치발로 서있었고 편하게 서 계셔도 되니까 자세같이 굉장히 아하 어 약간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이런 모습 구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구요 힘들어 보이네요 나은이형 제가 제가 드릴게요 생각보다 이게 무거워 아 다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지금 키셨네 어머 그래요? 수업중에 이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원래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봐줘야지 나중에 추억으로 남는 거니까 너무 굴렴 굴렴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시 보기로 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 맞아요 지금 비 오잖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미세먼지가 굉장해요 오늘 비에 그치고 난 미세먼지 저번에 아 그래요? 영어가 있어요 I love you guys 왜 미래의 왜 이럴래요? 왜 이럴래요? 오? 오케이 아잇 아잇 오랜만이시고요 외로이 계신 팬분들 오 마이 갓 너무 놀라웠어요 그거 아직까지 왜 멀어?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그리고 앞쪽으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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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발은 지금 완전 콩그리트 랩사이 나무 안계신데 When come back When come back I don't know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from Hong Kong So cute 영어로 그만 올려주시고요 되게 지금 땀나기 시작했어요 나한양이 영어 읽고 있어요 네 그럼 멕시코도 있고요 멕시코 I love you from me They're so cute so beautiful Oh yeah baby 태석씨 안녕하세요 영어로 적어 왜 읽어준냐 아니에요 한국말을 적어도 돼요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있어서 저의 영어로 우리 곧 LA 가잖아요 언제 가죠? 잠깐만 우리가 내일모레 글피해 태국가죠? 네 태국에게 지금 팬분들을 만나볼게요 그리고 4월 말에 LA에 계신 팬분들을 만나면 좋습니다 멘주야 안녕 너무 빨랐어. 너무 올라가고 그랬다. 이거 못해놨다. 저희 촬영 들어갈게요. 아 잘한다. 여러분 아쉽네요.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그 모습이냐. 우리 팬미팅했던 데잖아. 팬분들과 캠핑 콘셉트에 팬미팅했던 곳인데요. 네. 여러분 저희는 빨리 촬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번에 촬영한 잡지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 지금 입구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. 네. 지금 콧구멍으로 들어가기 1보 직전이거든요. 네. 여러분 그럼 안녕.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네네네. 가볼게요. 안녕. 안녕. 끊은 방법을 보여줄게. 응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